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보금 형제자매님들 자 오늘은 북톡이 시간이죠.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북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좋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 삶속에 예수 크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북톡을 한 지 4년이 지났네요. 우리 GBS를 통해서 200번이 넘게 지금 했는데 이 책은 오래전에 한번 했습니다. 10 Lessons for Post-Pandemic World, Farid Zakaria. 이 책은 2020년 4월에 써졌습니다. 놀라운 게 2020년 3월 10일 날 WHO가 COVID-19을 팬데믹이라고 결정하죠. 그런데 4월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사서 보고 5월에 이 책을 씁니다. To Live as Korean American Post-Covid-19 Pandemic. 그래서 이건 2020년 4월에 나온 책, 2020년 5월에 나온 책. 그래서 이번 북톡에는 이 책을 발표하고 다음 주에는 이 책을 발표할 텐데 이제 COVID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2024년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8월입니다. 그런데 다 지났죠. 그런데 과연 그때 읽었던 책 그리고 발표했던 책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했을까? 이분이 얘기한 Farid Zakaria가 예언한, 예언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10가지 포스인데믹 후에 우리가 해야 될 레슨이다. 배워야 될 레슨이다.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10레슨, 10가지의 강의. 이 책은 믿음사를 통해서 2021년 4월 출판됐습니다. 예스25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2020년 3월 10일 날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고 2020년 4월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죠. Farid Zakaria는 누구냐 하면 1982년 인도에서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무슬림 학생입니다. 예일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를 받고 CNN GPS라는 데 MC 호스트를 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 칼럼이스트인데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은 너무나 잘 써서 너무나 잘 써서 파리 Zakaria의 칼럼이라고 나오면 곧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번역편이 나옵니다. 한국신문사에. 그래서 이거는 10월 26일 2016년이겠죠. 2020년. 옥토벌 26, 2020년. 왜 트럼프가 다음번엔 대통령이 될 수 없는가. 그래가지고 맞췄죠. 오히려 이 머슬림인 Zakaria가 마치고 소컬 크리스찬 예언가라는 자들은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돼서 우리를 좋은 나라로 이끄실 거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누가 진짜 예언자고 누가 가짜인지 여기서 다 발표됐는데. 여기서 이제 10가지 레슨을 내가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Buckle up. 야 벨트 차. 왜. 이제는 포스트 코비드 나인틴이 장난이 아닐 거다.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사실은 WHO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 WHO에서 발표가 COVID-19 때 죽은 사람보다 병으로. 그다음에 COVID-19 이후로 depression, 정신병, depression, 우울증으로 죽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훨씬 더 나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것 정도가 굉장히 아주 나쁜 수준으로. 그래서 볼까요? Buckle up. Buckle up. COVID-19, new returning, 그다음에 COVID-19이 딱 터지자마자 우리는 그래도 UN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온 나라들이 그래도 협력해서 할 줄 알았는데 딱 이 COVID-19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다 각 나라별로. 그래서 어떤 글로벌 capitalism, 글로벌 identity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각 나라 각 나라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됐다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또 어떤 개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잘 나갈 때는 우리 뭐 다 같이 잘 살잖아 그랬는데 갑자기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네 가족별로, 가족에서도 자기 가족별로, 가족에서도 자기 개인주의로 가버린. 그래서 궁극적으로 COVID-19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막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더 재미난 건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민낯이 나타난 거죠. 왜? 제일 많이 죽었죠, 미국에서. 이게 뭐 제가 기록할 때까지는 3월 9일, 3월 9일, 2023년도 3월 9일, 작년 3월까지 했었는데 150만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150만. 그건 무슨 숫자이냐면 우리 인구 100만당 3,42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34,000, 3만4천이 죽었어요. 그거는 100만 명당 664명이 죽은 거예요. 캄보디아가 제일 좋죠. 100만 명당 178명.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참 이지의 숫자죠.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도 미국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우리는 메리컬스는 너무 잘 돼 있고 했는데 다 뻥이 났다니까 금세 뽀록 났죠. 왜? 한국이 훨씬 더. 왜? 100만당 3,428명이 죽었는데 미국은. 100만당 한국은 664명이 죽었다. 한국이 훨씬 더 빨리빨리 대처했다는 거죠. 너무 진짜 웃기는 건 두 번째 레슨인데 정부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세계 모든 정부가 퀄리티의 컨트롤. 퀄리티. 어떻게 빨리 대응하느냐. 한국에 대해서 엄청 한국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떠버렸죠. 코비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미국은 완전히 가라앉고. 이게 2019년 10월에 존 핫킨스에서 지금 뭐를 얘기했냐면 글로벌 헬프 시큐리 인덱스. 그래가지고 정말 이러한 에피데믹, 팬데믹이 났을 때 대처할 때 자기네들이 연관돼야 하는 존 핫킨스에서 연관봐야 하는. 이게 지금 코비 터지기 한 6개월 전에. 6개월이 뭐야. 10월이니까 11월, 12월, 1, 2, 3, 4, 3. 5개월 전에.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모순인 거예요. 팬데믹 터지기 5개월 전에 존 핫킨스에서 전 세계를 다 해봤더니 병원, 퀄러티 다 했더니 팬데믹이 나면 우리가 넘버 원이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여기 자카리아가 목소리가. It has become a cruel joke. 완전히 비냥거리는 농담이 돼버렸다. 전 세계에서. 그냥 가만히 나있었으면 모르는데 팬데믹 나기 5개월 전에 전 세계에 뭐를 존 핫킨스가 발표를 했냐면 그 다음에 그 존 핫킨스 명성이 뚝 떨어져 버렸죠. 뻥 가는 학교로. 그런데 왜 그랬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러면 존 핫킨스는 그따위 발표를 했느냐. 얘네들은 모든 걸 숫자로만 준비했어요. 숫자 숫자 숫자. 우찌무라 간조가 그러죠. 1930년대. 숫자 숫자. 숫자에 미친 이 미국 놈들아. 놈들아하고 남겼어. 미국 사람들아 그랬는데. 숫자 숫자. 숫자를 워십하는 예배드리는 미국 사람들. 왜 숫자로 하니까 당연히 미국이 메리컬 퍼실러티 무슨 뭐 했는데 그게 현실을 제외하니까 넘버원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코빗 후에 더 중요한 건 퀀티 숫자가 아니라 퀄러티다. 내용이다. 이거는 저는 너무나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교계. 한국 교회가 겪은 거죠. 코빗 한 다음에 30%가 교회를 떠났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든 인구 숫자를 계산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30%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엔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편안. 나는 안 나가. 이제 가나한 성도가 확 늘었죠. 숫자가 몇 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퀄리티가 무슨 퀄리티냐가 더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마크스 웨버가 얘기하던 페이트리 머니얼 그게 뭐냐 하면 마피아 같은 정권.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 독재자가 하는 나라. 파워가 없다는 거죠.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트리얼리즘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브라질, 지니바, 인디아, 캄보디아, 그 다음에 그리스, 사우트 코리아. 와우. 사우트 코리아는 왜 5년마다 이 마피아 놈들이 해가지고 데모크래시가 아니라 5년마다 마피아 스테이트가 된다. 그건 뭐냐 하면요. 페이트리 머니얼은 뭐냐 하면 그냥 자기 친구 갑들의 친구들이 5년을 하고 또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또 갑되면 을들 쳐박아놓고 또 5년 하다가 또 그 다음 되면 하여간에 대통령 우리 한국은 뽑은 대통령 다 감옥 갔잖아요. 이번 대통령도 당연히 가겠죠. 벌써 한 짓이 너무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해먹었으니까. 그 세 번째 리스는 뭐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자본주의로 영향을 깃드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더 이상 안 될 거다. 이게 2019년도에 코비 터지기 전에 갤럭폴에서 야 좀 사회주의가 미국에 좀 들어와서 좀 평등해져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43%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빨갱이 같은 얘기하니 지금 내가 빨갱이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영국이 하는 소셜리스틱 프랙티스. 모든 병원을 다 갈 수 있고 미국은 정말 돈 없어서 죽잖아요. 돈 없으면 병원 못 가잖아요. 병 걸리고 6개월 만에 오라고 그러고 병 걸리고 죽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 뭐해요? 병 걸리면 어떻게 다 싸들고 한국 다시 오잖아요. 이렇게 모순적인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사회주의를 좀 연극하는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어댑트해야지 이게 지금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서 돈이 없어서 죽는 미국 사람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프리 마켓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렌안 마케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좀 믹스 소셜리즘과 데모크라이크를 좀 짬뽕을 하자. 여기 보면은 그린 뉴딜이 뭐죠? 버니 샌더 himself makes clear his dream country is not Cuba but Denmark. you can see how 피포인트는 뭐냐. 덴마크가 오히려 가장 사회주의를 잘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해피한 데가 어디예요? 코프네건이 매년 뽑히죠. 근데 거기가 버니 샌더스가 얘기를 하기는 코프네건 덴마크다. 너무 한 군데 있으면 안 되겠죠? 벌써 14분이나 지났는데 레슨 4 People should listen to expert and experts should listen to people 제발 좀 프로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거를 반이성주의로 밀고 간 그러니까 반이성주의가 무슨 결과를 났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보금주의자라는 자들이 뭘 했냐면 반이성주의를 외쳤어요. 뭘 책을 읽어. 성경책만 읽어. 무슨 역사를 공부해. 무슨 철학을 공부해. 철학 필요 없어. 그냥 예슈 사랑하고 예슈 흔히 믿고 예슈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개독교 됐잖아요. 예슈 했는데 무슨 반스 목사 하나도 어떻게 내버릴만한 아무 이성적인 다 깡통들이 되고 책 한 권 아니죠. 정말로 내가 만나본 많은 크리스찬 중에 거의 80%는 1년에 책 한 권 안 읽고 생활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1년에 책 10권 안 읽어요. 10권 무슨 10권. 1년에 책 2권도 안 읽는 거의 대부분 내가 만난 크리스찬들이. 그게 뭐야. 우린 반이성주의 아니야. 반이성주의야 그게. 내가 만난 크리스찬들의 80%가 1년에 책 2권을 안 읽는다. 그럼 반이성주의죠.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데 그게 이제 반이성주의 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걸 이제 2016년도 3월에 도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I am speaking with myself. I have a very good brain. 그리고 지는 우리 트럼프는 자기는 자기한테 자기 말만 듣는다. 그래서 코비 터지자마자 마스크 못 쓰게 해가지고 마스크 쓰는 거는 자기 반대파라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교회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왜? 오금주의가 트럼프파기 때문에. 오금주의의 82%가 트럼프를 뽑았고 그 개판을 쳤는데도 86%가 또 트럼프 뽑았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왜 마스크를 쓰냐 우리 트럼프 리더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150만이 죽었죠. 150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150만 중에 얼만큼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내가 보기엔 지옥을 가도 아주 살벌한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다섯 번째 Life is digital 이건 뭐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코빗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코빗이 완전히 판도를 바꿔버리죠. 맞다. 이게 정말 맞다. 여러분 2020년도에 아마존이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지금 2024년도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코비 때 엄청나게 돈을 더 벌었는데 이제는 쇼핑을 못 가니까 그렇죠. 아마존은요 2020년도에 만 불 만 불 every second 띡딱 띡딱 만 불 띡딱 2만 불 3만 불 4만 불 5만 불 6만 불 7만 불 8만 불 9만 불 10만 불 1억을 벌었습니다. 1억 3천 여러분 1년 벌 거를 10초 만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그 이제 모든 거 제 라이프 패런을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AI레볼루션이 뭐 물건을 잘 파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생활 패턴을 바꿔놓은 거죠. 저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어 스카치 테이프 떨어졌네 스카치 테이프 하나를 아마존 가서 오더하면 4.50점짜리가 프리 딜리버리로 옵니다. 그 다음 날 그걸 내가 왜 차를 타고 저 같은 경우는 차도 없으니까 오드바이를 타고 뒤집어 쓰고 올라가서 게스값 쓰고 가가지고 하나 사냐고요. 내가 언제나 쓰는 스카치 테이프 한 번에 하나 사겠어요? 다섯 개 정도 사죠. 이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디지타이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학교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또 지금 다 망하고 있고 지금 신학교가 거의 다 문 닫고 있죠. 왜?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신학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풀러부터 시작해서 풀러도 학생들이 너무 안 들어와서 그 포에버 21 사장님이 도미터리를 만들어졌어요. 수백만 불 들여가지고 그거 다 팔아먹었죠. 왜냐하면 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학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아내가 디민을 하고 있어요. 닥트로 미니스트리 하고 있는데 모든 클래스가 풀러에 단 하루도 안 가요.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AEU라는 데서 가르치는데 이건 뭐냐면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미국의 보금주의 대학이라는 데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지 않아요. 다 Zoom이라는 데서 만나요. 90분짜리 강의 8개를 올려놓고 3번을 만납니다. Zoom으로 그래서 질문 받고 대화하고 이런 세계에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히는 거죠. Farid Zakaria 라는 친구는 야 이제는 완전히 글로벌리 완전히 이런 세계에 살 것이다. 그런데도 6th lesson은 뭐냐 하면 Aristotle was right. We are social animal. 아리스토이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전세계가 도시화잖아요. 근데 그 도시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화 지금까지는 미국식의 도시화였어요. 미국식의 도시화는 예를 들어 LA를 얘기하면 차를 타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LA가 처음 시작했을 때 기차 노선이 있었는데 차 파는 사람들이 기차 줄을 다 뽑아버렸죠. 기차 타 왜 기차를 타 차를 타야지. 그래서 Car Capital of the World 캘리포니아를 만들어봤어요. LA는 더 이게 엄청난 죄죠. 그래서 공해며 트래픽이며 사람 못 사는 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시작된 이건 사실 유럽은 다 그렇습니다. 2020년 1월달에 메이어 앤 히달 고라는 파리의 메이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모든 사역을 사역이 된다. 모든 사람들은 15분 안에 15분 안에 걸어다니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래서 그 안에 15분 안에 걷는데 뭐가 있어요. 거기는 Grocery Store 음식점이 있고 일하고 파크 있고 학교 있고 카페 있고 짐 있고 다크터스 오피스가 있는 이거를 15분 안에 걸 수 있는 유닛으로 다 도시를 만들겠다. 파리를 그렇게 구상했어요. 도시화는 도시화가 되는데 오히려 빌리지화 빌리지시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탁 내려가면 음식점이 있고 약국이 있고 그렇죠? 뭐 다 있잖아요. 모욕탕이 있고 더욱이 세종시 여러분 한번 세종시 와보세요. 끝내줍니다. 거기는 완전히 모든 걸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코펀헤이간 도시를 본을 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도시화가 빌리지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거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질 거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건 글로벌 이카노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해서 라빙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 돈 줘가지고 텍스 안 내고 거의 미국의 미국의 탑 2%가 60%의 웰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데모 터지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아이제이션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세계는 It's becoming bipolar US와 중국과의 싸움 US와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완전히 갈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 어떻게 말해서 끔찍한 건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은 좀 주춤한다고 그러지만 이때 당시 책이 4년 전에 써질 때는 중국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 이거 어떻게 막아 막 그랬는데 요즘은 스스로 스스로 지금 거의 자멸하고 자기네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진핑이 선교사 다 나가 아마 그 다음부터 가는데요. 하여간에 재난도 많고 홍수며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두 포스로 가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실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선 그래서 말세가 오면 안막했던 전쟁이 일어나 유한계시록에 뭐가 있어요. 빨간 아미가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인 줄 알았더니 러시아 요즘 하는 거 보면 매개 없잖아요. 힘도 우크라이나 하나 못 이겨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분명히 중국인데 중국이 제가 2000년도 24년 전에 러시아 신학교에서 유한계시록 가르칠 때 이 빨간 아미가 러시아야 되는데 러시아도 힘이 빠졌고 중국 중국은 돈이 없는데 그랬는데 와 24년 만에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베이징은 마켓 레넨이즘 러시아 러시아 빨갱이는 빨갱이인데 마켓 레넨이즘 그래서 마켓 레넨이즘 이 지금 완전히 두 가지의 스트림으로 나왔죠.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이 이끌어 나가는 세계 역사는 없다. 미국은 끝났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227페이지에 미국이 이끄는 인터내셔널 오더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더욱이 여기서 한국도 나와요. 이래서 정말로 멀탈 레네리즘 아이디어리스틱 미국, 유럽, 재팬, 사우트 코리아 앤 차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한국이 일본 다음 근데 그것도 유나이스테트, 유럽, 재팬, 사우트 코리아, 차이나 여긴 뭐 브라질도 안 나오고 알젠티나도 안 나오고 어스드리아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요. 멀탈 레네리즘 뭐야? 미국, 유럽, 재팬, 사우트 코리아, 앤 차이나가 이끄는 폴러시가 나올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 책에. 그래서 내가 야 뭐 이 사람이 예언자인가? 예언자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포인트가 너무 멋있는데 nothing is written.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미래는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미래는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는 squander 버리지 말고 nothing is written.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훌륭한 그렇죠? 부흥사가 됐을까? 목사는 아니고 목사는 뭐 내가 보기엔 목사를 하면 오히려 속 터져 죽었을 것 같고 부흥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거를 외치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제가 다음 북톡에는 그렇다면 Live as Korean American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이번 책인데 제가 이 책이 2020년도 4월에 나왔고 제가 2020년도 5월에 썼거든요. 이거 이 책 읽은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데 그리고 지금 코빗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읽으니까 와 정말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엑스퍼트를 들어야 되고 엑스퍼트는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 세계가 디지타이즈 되고 해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디지타이즈 해도 서로 만나고 존중해 주고 지금 세계는 너무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진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우리가 움직여서 해야 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2020년 10월 26일 날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아이돌을 꾸준히 확대했고 최상의 가치를 갖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merica is better than this 내가 사랑에 빠진 미국은 트럼프를 뽑는 미국은 아니지 America is better than this 근데 너무 비극은 2024년도 지금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8월인데 아직도 미국에 있는 보금주의 크리스찬들은 트럼프를 뽑아야겠다고 트럼프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우리 제가 계속 닥터 바보 TV 유튜브 하고 있고요. 북톡은 매주일 토요일마다 북 그 매일 보금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 GBS 우리 청취자님에겐 4년 동안 매주일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제 유튜브 와서 섭스크라이브 해주시고 계속해서 좋은 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책 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